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금년부터 강의를 하게 된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처음 여러분들 뵙니까? 잠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민법 강의한지는 한 20년 넘었습니다. 별리사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가지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등 우리나라 민법 시험 들어가는 게 제법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했고, 지금은 노무사 민법하고 행정사 민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의 법학원하고 인연이 되어서 이제 금년부터는 감정평가사 민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민법 경력이 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고 또 함정 지문에 빠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깨고 있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3시간에 걸쳐서 민법 총칙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뭐라고 할까요? 미리 공부를 좀 해놓으면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죠. 자료 같이 보시고요. 자,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이라는 것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채권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체가 다 시험범이고, 별리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재산법만 시험범이고, 우리 감정평가사는 이거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만 시험범이고, 그 다음에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이 시험범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보기 이전에 도대체 왜 이런 민법의 경우에는 이런 민법 총칙이라는 감옥이 있느냐, 요거를 먼저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보면은 프린트 한번 보시죠. 갑은 1월 1일, 어뢰계 자신의 건물을 10억원에 매도하고, 1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보통 10%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지불하죠. 그러면 1월 1일 날 지금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금 좀 받고. 그럼 보통 중도금은 약속하기 나름인데, 이 사람들은 1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중도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잔금 지급하는 게 언제입니까? 2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요 날이 이제 옛날에는 뭐 이거 집문서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권리필정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거를 이제 맞교환합니다. 요런 거를 이제 법에서는 보통 상환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해달라 신청하겠죠. 그러면 이제 2월 15일 날, 드디어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월 15일 날 이전 등기가 일어났다. 보통 이런 과정이죠.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갑이 이때까지는 소유자였다. 근데 드디어 요 부동산이 얼의 소유자로 지금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과정에서 지금 계약이 몇 번 일어났는지,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 그러면은 이 매매계약 요런 것만 여러분들이 계약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하면은 그게 바로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날 계약이 한 번 있었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계약이 또 언제 한 번 또 있었느냐? 요때 또 한 번 있었는 거예요. 요때. 그러면 요때 우리 계약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채권행위라 그럽니다. 채권행위. 자, 질문 드려보죠. 1월 1일 날 매매계약을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옵니까?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멀죠? 그럼 요 날은 아직 소유권은 넘어오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단 말이죠. 그럼 언제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요 날 소유권이 넘어가요. 자, 이제 장금직업한 사람은, 야, 이제 나는 할 또리를 다 했구나. 이제 이 부동산은 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권리필정을 넘겨주는 갑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오늘부터 이거 내 집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요 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말로 한 건 아니죠.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보통 이제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 날 매매 계약을 할 때도 한 번 합의를 했고, 요 날도 한 번 합의를 했는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채권을 발생시키는 합의를 했다. 요런 거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을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 그러거든요. 나중에 상세하게 공부할 건데, 그래서 물권을 넘겨주는 합의를 했다.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물권행위라고 그럽니다. 물권행위.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합의가 있었단 말이죠.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빼와가지고, 소유권이 커피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는 거, 그건 어디까지나 매매를 하는 채권계약이에요. 채권행위인데, 나중에 한 5분이 있으면 커피를 한 잔 넘겨받으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바로 물권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합의를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요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뭐냐? 이게 바로 채권법이죠. 요거를 다루는 분야가 채권법이에요. 그래서 채권법의 제일 핵심 테마는 뭔가니까, 채무불이행입니다. 이날까지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집문서를 넘겨줄지는 아무도 모르죠. 가야될 길이 굉장히 멀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법의 핵심 테마는 채무불이행이고요. 그 다음에 요날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이제는 내 집이구나.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하고 자기 것이냐 행세하겠죠. 요게 바로 다루는 분야가 우리가 물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민법에서 물권법하고 채권뿐만 있으면 되지, 이 민법 총칙은 도대체 왜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채권행위를 누가 합니까? 누가? 그 다음에 이런 물권행위를 누가 합니까? 당연히 사람이 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민법 총칙에 가보면,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법인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사람과 법인이 한다. 이것도 사람과 법인이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민법 총칙이라는 게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누가, 사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조문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또 이쪽도 여러 가지 조문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일법을 일본을 통해서 넘겨받았는데, 법을 수입하는 것을 개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독일 학자들은 굉장히 관념적이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한꺼번에 몰아서 할 필요가 있다. 여기 굳이 법 조문 두지 말고, 여기 두지 말고, 한몫에 몰아서 두자. 그게 바로 민법 총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물권법하고 채권법에 공통되는 사유를 몰아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법 총칙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 누가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게 나중에 가보면 3조부터 97조까지 조문이 물경, 한 90조가량의 조문이 있어요. 이게 민법 총칙에서 핵심 테마고, 그 다음 플러스는 뭔가니까, 무엇을 하느냐? 법률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 법률 행위가 조금 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드린 채권 행위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물권 행위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채권 행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했다. 그러면 이 물권 행위라는 것도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사기라는 것은 지금 공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기를 법률 행위, 민법 총칙에다가 사기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통되는 것을 다 몰아넣었다. 또 채권 행위를 또 대리인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권 행위를 또 대리인이 할 수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법 총칙에 대리 파트를 넣어가지고 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이제, 그래서 민법 총칙은 크게 봐가지고, 누가, 이거는 이제 주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법률 행위는 목적이죠. 법률 행위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법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죠.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게 변경되기도 하고, 이게 또 소멸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민법 총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들은 이제 민법 총칙을 처음 공부하시는데, 채권법 아십니까? 물권법 아십니까?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은, 이 물권법과 채권법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첫 시간부터 이제 2조의 신의성시리 원칙이 가고 나오는데, 거기 가보면은 전부 채권법과 물권법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민법 총칙이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직 구구단도 잘 모르는데, 인수분해가 먼저 나오는 그런 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민법 총칙을 한 1회독, 2회독 할 때까지는, 굉장히 민법 총칙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1, 2회독 해가지고, 조금 감을 잡으면은, 그때부터는 민법 총칙이 굉장히 좀 쉽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 민법 총칙은요. 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민법 총칙이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게 한 7개, 8개 됐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그 수많은 시험 속에서 민법 총칙은 조문수가 이게 1조부터 184조, 184조문밖에 안 되는데, 출제될 수 있는 것은 다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민법 총칙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일단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프린트 한번 읽어보시죠. 자, 1번 매매계약, 채권법의 영역이다.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된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는 건물과 대금에 대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가질 뿐이다. 이런 것을 채권 행위라고 그러고, 이거는 우리 감정평가사에서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 다음 2번 소유권 이전계약, 물건법의 영역. 2월 1일 날 갑은 건물에 대한 진문서 넘겨주고, 어른 장금을 지급하였다면, 당사자 간에는 건물과 대금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이 된다. 자, 물건 행위가 뭐냐?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 행위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소유권이 바뀌기 위해서는 계약이 두 번 체결되어야 되구나. 우리는 계약이라는 것을 채권 계약만 알고 있는데, 물건 계약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렇게 일단 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 이거 지워버렸는데,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진문서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금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날짜로 소유권이 바뀌냐? 지금 이런 이야기죠. 일본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3번 한번 읽어봅시다. 2월 1일 당사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건물의 소유권 이전 시점은 2월 1일인가? 일본은 맞다는 거죠. 그러나 그 두 사람만 소유권이 바뀐 것을 알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소유권이 바뀐 것을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소유자라는 것을 외부 사람들한테 주장하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대항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대항이라는 말은 주장이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소유권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은 등기를 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 이미 소유자는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등기를 우리가 대항요건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일제시야의 법을 이어받았으면서도, 이거를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외부 사람에 대해서는 소유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 대내관계하고 대외관계가 분리되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복잡하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포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아무리 집문서를 넘겨받아도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까지 하여야만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들은 그런 분들이 좀 있었죠.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 집문서도 내가 가지고 있다. 토지문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유자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에서 다루는 것. 자, 이번에 민법의 체계. 채권법. 어디까지나 이거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뭐 건물 넘겨달라, 돈 달라, 이런 거 다투는 법률관계입니다.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권과 다르다. 그 다음에 채권 강론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채권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인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린데 원인이 뭐냐 이거죠. 요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다루는 게 채권 강론이라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채권법을 부분,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모르면 민법 총칙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험에는 채권법에 있는 법조문을 간혹 낼 때도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것은. 그래서 채권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런 거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뭐냐. 물건. 물건이 뭐예요. 물건. 앞으로 물건이라 그러면 권리는 권리인데 요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다루는 영역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이라는 것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물건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거 내가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지배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뻥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법에서 인정하는 것만 물건으로 인정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물건법에서 공부하는데 여덟까지만 일단 인정이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물건법에서 다루면 되고 자 그래서 3번에 민법총칙, 재산법의 총칙, 물건법과 채권법의 공통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요런 거를 독일식 판덱텐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장점, 조문수를 줄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고 단점, 물건법과 채권법에 대한 기본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민법총칙을 공부하는 것은 이거 두 가지라고 그랬죠. 누가, 누가,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하느냐. 요거 두 가지를 다루는 게 민법총칙의 주 테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물건법에서 공부하는 주된 테마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미리 공부하느냐. 이것을 모르면 민법총칙에 대해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법이지만 먼저 미리 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넘겨보시면 필요성,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니까 누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알아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의 물건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채권은 외부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없죠. 제가 어제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거를 무슨 수로 외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물건은 간단하게 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공적으로 알린다. 그래가지고 공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하느냐. 등기부 보면 알 수가 있죠. 누구나 떼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누가 소유자인지,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거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 그런데 동산은 뭐예요? 이거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기부를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뭔가 동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걸로 봐주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시라고 그럽니다. 부동산은 그 사람이 어떤 권리 가지고 있는지 등기부보면 된다. 동산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물을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저 사람은 물에 대해서 뭔가 소유권이 있는 모양이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공시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신의 원칙이 나온 문제죠.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공시방법을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다. 갑이 건물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대부분 그 사람은 소유자가 맞겠죠. 그런데 갑이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되는가? 아니면 이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인가? 거래의 안전. 앞으로 우리가 이 물건법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민법 총칙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뭔가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테마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거는 일단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무효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A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매도인입니다. 파란 사람이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2월 15일 날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는 B가 소유자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 등기를 통하여 공시한다 그랬는데 등기부에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지금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겠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A와 B가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게 나중에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거 무효는 조금 있다가 곧 할 겁니다. 일단 이 무효의 어떤 의미라든지 그거는 일단 제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하시는 그 무효입니다. 무효가 뭐예요?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매매계약을 했는데 효력이 없다는 말은 매매계약을 안 한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질문. 이때 등기부상으로는 B라고 지금 소유자라고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매매계약이 무효다. 두 사람은 매매계약을 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이때 법적인 소유자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법적인 소유자는 A일까요? B일까요? 이거는 일단 무조건 이거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외우셔야 돼요. 질문의 핵심은 알겠죠. 이미 제가 부동산을 팔고 사가지고 상대방한테 등기까지 넘겨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매매계약에는 무효사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히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A는 이 매매계약 없던 거다. 내가 너한테 넘겨준 등기 도로 넘겨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도로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자체가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비록 등기부는 소유자라고 등기는 B 이름으로 돼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A에게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복귀되는 건지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이해한다 해가지고는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때 법적인 소유자가 누구냐? A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판례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물건 팔았다. 등기부 소유권까지 넘겼다. 그런데 이게 매매계약이 무효다. 근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법적인 소유자는 지금 A라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소유자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B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 등기를 원상태로 회복해야 되겠죠.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사람 이러라는 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A가 미적미적했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이때 얘가 사기꾼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팔아먹은 겁니다. 이 사람이. B가 C에게 이제 이 사람이 사기꾼이죠. 자기 이름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이건 내 물건이야 하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C는 또 어떻게 됩니까? C는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를 떼보겠죠. 그럼 B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등기부를 신뢰해가지고 아 지금 B가 소유자가 맞구나 해가지고 C는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을 하고 또 이 사람한테 등기를 또 넘겨 받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소유권 등기를 넘겨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법적인 소유자는 A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아니에요. 무권리자입니다. 무권리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권리를 넘겨 받을 때는 상대방한테 있는 권리를 넘겨 받는 거지 없는 권리를 넘겨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등기부를 믿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럴 경우에 C를 보호하면 누가 큰 피해를 봅니까? A가 큰 피해를 보죠. 이 사람은 자기 부동산 하나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너 당신 보호 못한다. 이거는 A가 부동산 소유자 가져가야 된다. 이 사람을 보호 안 하면 얘는 또 황당하겠죠. 등기부를 믿은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A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C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민법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진정한 권리자 A를 보호할 것인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C를 보호할 것인가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판단이 다 달라요. 판례도 마찬가지고 법조문도 마찬가지고 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데 일단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구를 보호하느냐? A를 보호해요. 이거 처음에 민법 공부할 때는 굉장히 수험생들이 헷갈려합니다. 아니 선생님 세상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국가가 관장하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저 사람이 보호가 안 되면 무슨 겁이 나서 거래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외국 대부분의 나라는 실제로 C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라는 거죠. A를 보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A를 보호하면 나중에 A가 그 사실을 알고서는 C한테 가서 야 너한테 넘어간 등기 말소해라 그러면 소송 제기하면 C가 짓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C는 B를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넘겨준 부동산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기꾼인데 그럼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C가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이걸 뭐라 그래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거고 거래의 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겪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한 20% 정도가 일본인 이름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맞는가 모르겠어요. 어디서는 봤는데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세부리 가면서 국가가 부동산 실 소유자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더 가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되면 그때는 실을 보호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보호해요. 이거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A를. 그다음에 동산의 경우에는 누구를 보호하느냐. 이럴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이게 물이 굉장히 귀한 물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친구가 저한테 빌려줬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거를 점류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사실은 소유자가 아닌데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사기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이럴 때 시인은 점류를 신뢰하고 이 사람은 이 물을 샀겠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누가 보호해야 되느냐. 이때는 우리 민법은 시위를 보호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선의치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부동산은 아까 A를 보호한다고 해놓고 왜 동산의 경우에는 또 시위를 보호하느냐. 이거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루에 전국적으로 거래가 되는 게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산의 경우에는 수백만 건씩 하루에 거래가 되죠. 그거를 만약에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인은 이 사람으로부터 동산을 매수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심각하게 거래의 신속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동산은 시위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물건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테마예요. 그런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민법 총책에서 공부할 때 예외적으로 또 시위를 보호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원칙을 100% 관찰시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겁이 나서 거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자들은 예외적으로 시위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법 총책에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서 나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공신의 원칙, 문제의 소재. 자, 이번에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자,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 그랬죠. 즉,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매수인은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걸 100% 관찰하면 무서워서 거래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법은 예외를 두는데 그것이 바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민법 총책에서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보면 되고 자, 정리하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였는데 그 등기부에 적힌 자가 권리자가 아닐 때 그와 거래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있다면 그는 보호가 된다. 그럼 어느 경우에 그런 조문이 있느냐? 민법은 4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외워야 하는데 4군데밖에 없으니까 쉽게 외울 수 있다. 나중에 한번 볼 거고요. 자, 동산 공신의 원칙. A가 실제 노트북의 주인인데 갑이 잠시 빌려서 쓰고 있다. 그런데 갑이 노트북을 점려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해서 을에게 사기를 쳐서 팔았다면 을은 보호될 수 있는가? 만약 부동산처럼 매수인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치자. 그렇다면 매수인들은 매매할 때마다 매도인이 실소유자인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될 것이다. 동산은 하루에도 수백만 건씩 전국각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법은 어쩔 수 없이 동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매수인을 보호한다. 이를 선의치득이라고 하는데 일정 요건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 매수한 사람까지 보호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래의 안전과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라는 두 테마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법률행위라는 거 우리 민법총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법률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라는 게 결국은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럼 우리가 뭔가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 각종 행위를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제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논외죠.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금 공부하자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률행위란 권리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을 초래하는 일체의 법적인 행위를 말한다. 위에서 예를 든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대표적인 법률행위다. 자, 그 법률행위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 민법에서 제일 중요시하게 넘기는 것을 사적자치라 그러거든요. 자기의 개인적인 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죠? 학원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학원에 강사료를 강사료가 아니고 뭡니까? 수강료를 납부해야 되고 또 학원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공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죠. 서로 간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라고 그러는데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우리가 법률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많게는 하루에 10가지가 넘는 법률행위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야죠. 그게 전부 계약이거든요. 그것도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점심 때 밥을 사 먹는 거 그 다음에 편의점에 가서 커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책 사는 거 문구점에 가서 문구 사는 거 강의 듣는 거 모든 게 우리 일상이 법률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이죠.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취득하고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현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지금 사적자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우리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소송법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소송행위라 그러죠. 소송행위. 그 다음에 이게 행정법으로 가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행정행위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 법률행위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법률행위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 사적자치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자신이 원하는 물자를 계약에 의해서 조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법률행위는 민법에서 핵심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어떻게 그러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느냐? 자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인간은 언어의 존재니까. 그런데 이 의사 중에는 법적인 의사도 있을 것이고 비법적인 의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법적인 의사는 우리가 문제 삼지 않죠. 우리는 여기서 법률행위니까 법적인 의사를 문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것은 전부 법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러면은 의사라는 말하고 표시라는 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물건을 10만원에 만약에 팔겠다. 이렇게 만약에 의사표시를 했다고 합시다. 이것만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말을 들은 누군가가 상대방이 오케이 이런 걸 우리가 승낙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의한 사람을 우리가 청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일치를 하죠. 이 사람은 10만원에 사겠다 그랬고 이 사람은 10만원에 팔겠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계약 중에서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뭔가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두 개 필요하다는 거죠.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 필요하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종료, 계약, 당사자의 합의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면 매매계약이죠. 그다음에 임대차에 대해서 합의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죠. 근로계약에 대해서 합의가 있으면 근로계약이죠.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각종 다양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의사표시가 두 개인 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맺은 계약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나는 없애야 되겠다. 그거를 우리가 취소라고 그러죠. 그럼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계약을 취소할 때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죠. 그때는 일방적으로 나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발생했던 권리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아까 우리가 법률행위는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거라 그랬는데 권리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권리의무가 또 소멸할 수도 있거든요. 또 변경도 여기에 들어가요. 어찌됐든 계약을 취소하면 권리의무가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포인트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당사자 상대방하고 합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표시가 요거는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포인트가 뭔가니까 아까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이고 취소권은 의사표시가 한 개라 그랬는데 요거 두 개를 합친 어떤 상위 개념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을까 그거를 독일 학자들은 국내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바로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이야기하는 거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요 의사표시가 두 개인 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한 개인 것을 우리는 단독행위라고 그런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합친 상위 개념을 상위 개념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민법총칙을 읽으시면 신의성실의 원칙 2조할 때부터 법률행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는 법률행위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이것은 계약하고 단독행위를 합친 개념입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법률행위다. 이렇게 딱 여기서 미리 정리를 해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여도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단독행위. 사기당한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률행위인데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 이를 단독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를 권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요거를 형성권이라 그래요. 형성.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요런 권리를 우리가 형성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형성권이나 단독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질문을 드려보죠. 이 계약의 경우에는 의무가 발생해도 그러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해도 저는 할 말이 없죠. 왜?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라는 것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의무가 발생해도 저는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제가 질책을 받는 것은 그건 어쩔 수고 합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거는 이상하죠. 일방적으로 했는데 권리 의무가 소멸되고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독행위나 소위 말하는 형성권이라는 것은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치소라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계약을 치소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말하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행위라는 것, 형성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법정주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2번에 더 읽어보면 사기당한 사람은 계약을 치소할 수 있다. 나중에 110조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때 치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률행위인데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 이를 단독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한 것은요. 조금 서론적인 이야기고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거다. 약속한 거다. 그러면은 약속은 지켜야 된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키지 않는 걸 우리가 채무불이행위라고 그러죠. 이게 로마법상의 중요한 아주 유명한 법원인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 공부하는 게 민법총칙의 또 다른 테마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민법총칙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이런 경우는 무효다. 무효는 뭐예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치소권을 행사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계약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럴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외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거기에 3번에 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 1번 무효사유의 존재. 계약이 성립하였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봐가지고는 계약이 성립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계약의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권리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주고받은 게 이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계약이 없어졌는데도 남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종의 이런 거를 채권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부당이득이라고 그러죠. 그럼 부당이득은 돌려주어야 된다. 그래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민법 총책을 공부하시다 보면 부당이득 반환의무, 반환청구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왜 부당이득이 생기느냐? 아니 계약이 무효인 줄 모르고 이미 돈을 건넸다. 부동산을 건넸다. 나중에 보니까 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더라. 그럼 상대방은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그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이 무효면 권리, 의무의 불 발생. 따라서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되니까 뒤처리는 전부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이게 무효사유인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당사자가 이거를 이 사람은 중대한 하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중대한 하자라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리 밝혀야 돼요. 그래서 민법은 무효사유를 대개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것은 판례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왜 그러면 법에 규정을 하지 않았느냐? 학자들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효사유는 대개 법에 보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앞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무효다, 무효다 이런 거를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소권의 행사. 계약을 체결할 때 뭔가 잘못은 있었는데 무효에 이르는 정도의 심각한 잘못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잘못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의 선택에 맞게 해요. 아까 무효는 선택이 없죠. 계약은 무조건 없어지는 겁니다. 치소는 너가 판단하라는 거죠.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면 너가 그 계약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너가 그 계약을 없앨 것인지 너한테 판단권을 주겠다. 이게 치소예요. 그럼 우리 민법에는 치소가 사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한 경우 제한능력자라는 말은 미성년자 생각하시면 되죠.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거래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치소권을 인정하거든요. 나중에 다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착각을 해가지고 거래했다. 착각도 중대한 착각이어야 되는데 일단 치소권 주고요. 그 다음 사기당한 사람 치소권 주고요. 그 다음 강박이라는 것은 강한 협박을 받았고 거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치소권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민법에는 이거 이외에는 치소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여러분들이 예사로 음식점 같은 데나 술집에 가서 치소라는 말을 사실은 남용하고 있거든요. 짜장면 시켰다가 한 1분 후에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 주인한테 사장님 짜장면 치소하고 짬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치소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 민법에서 말하는 치소는 이거 4가지 외에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으로는 치소라는 말의 우리가 굉장히 잘못 쓰고 있구나 그런 거를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무효와 치소의 사유 한번 보시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에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당사자 우리가 민법총식에서 누가를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뭔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럽니다. 만치자라든지 치매 걸린 사람이라든지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거래한 거래는 오른쪽에 무효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능력이라는 것은 이 의사능력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건데 의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민법은 이런 기준을 딱 설정해놓고 이 기준에 미다라는 사람은 너는 혼자서는 거래 못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민법에서 제한능력자라 그래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법률 행위를 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지 않고 거래했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치소권을 주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민법총책에서 다 공부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내용이죠. 매매계약을 했다면 무엇을 추구했느냐.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추구했다. 그거를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이제 채권법에 나오는 건데 5월 1일 날 도자기 계약을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6월 1일 날 이 도자기를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한 달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자기는 사실은 4월 29일 날 이미 깨어진 도자기에요. 이걸 멸실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나중에 6월 1일 날 이 도자기를 깨어주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 도자기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이제 무효사유가 생긴다. 이거는 이제 채권법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행법규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반했다. 이때는 무효가 되고요. 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회적으로 타당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무슨 장기를 밀매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마약을 거래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그 계약은 또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사표시가 있는데 그 1번에 비즈니 표시, 2번에 통정허의 표시, 3번에 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기강박이 있죠. 이거 4가지가 민법총칙에서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107조부터 110조까지라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항을 달리해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 거 하니까 지금 앞으로 민법총칙을 공부해 물건법에는 이런 게 없어요. 물건법은 굉장히 정적입니다. 제가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 임대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올릴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거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채권법은 이게 굉장히 아직 이행이라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채권법은 이게 무효다, 치소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시험범위에 채권법은 없지만 민법총칙은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효, 치소가 민법총칙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효와 치소에 대해서 미리 이런 개괄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자의 차이점 한번 보시죠. 그럼 왜 도대체 우리가 무효와 치소를 구별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치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치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그 계약은 아직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치소권자가 치소하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 계약은 치소시켜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치소권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1월 1일 날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17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원래 법정대리인의 19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있거든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혼자 단독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럼 이 17세 미성년자가 만약에 갑이라고 한다면 얘는 치소권이 발생해요. 치소권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일주일 후에 이 부동산 가격이 11억으로 뛰었습니다. 폭등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는 치소권이 있지만 치소권 행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오히려 더 결과적으로 잘 됐잖아요. 아, 요거 매수했다고 칩시다. 매수. 매수했는데 지금 얘가 10억 원에 샀는데 한 일주일 만에 이게 11억으로 띄단 말이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매수를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치소권 행사하겠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게 8억으로 폭락을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얘는 치소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불리한 쪽으로 이래가면 얘는 치소권을 행사할 거라는 거죠. 이게 치소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치소권이란 말은 사실은 굉장히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착오에 빠진 사람은 특혜 줄 만하죠. 그다음에 사기당한 사람은 특혜 줄 만하죠. 강한 협박을 받고 거래한 사람은 특혜 줄 만하죠. 그런데 미성년자는 뭡니까? 분명히 부모 동의를 받고 거래하라고 했는데 부모 동의 받지 않고 거래했죠. 그런데 얘 넌 치소권 준다. 이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미성년자에게는 치소권을 줄까? 나중에 가보면 아는데 우리 민법 종책에서는 미성년자를 이기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성년자한테 특혜를 주는 게 한 열 가지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보호가 최대의 법 원칙이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공부할 것들이고요. 그럼 만약에 치소권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만약에 계약금 받은 거는 돌려줘야 되겠죠. 부당이 되게 되니까.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얘는 매수한 사람이라면 상대방한테 부당 계약금 준 거를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무효는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기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치소는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네 사람 치소권자만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무효는 100년이 지나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치소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해 보면 146조라는 조문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치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재산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제척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왜 도대체 우리가 이 계약이 무효냐 아니면 이 계약이 왜 치소냐 이거 왜 구별하십니까? 이렇게 혹시 누가 물으면 치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치소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에요. 그런데 무효는 100년이 지나도 무효주장애가 찾아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무효와 치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경과하면 무효는 계속 무효가 되는데 치소는 조금 전에 치소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했죠.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다시는 치소 못하니까 유효로 확정이 되죠. 추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추인이라고 그러는데 무효는 조금 전에 하자가 심각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예외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치소는 내가 치소권을 포기하겠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치소권을 포기하면 다시는 이 사람은 물을 수가 없죠.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니까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효 사유가 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치소 사유가 있을 때 그거 공부했거든요. 세 번째가 뭔가 하니까 계약을 해제해 버리면은 이 계약은 또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해제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앞으로 이게 이제 채권법에 있는 이야기인데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해제라는 말이 또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이 해제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핵심입니다. 아니 지금 중도금을 지금 제 날짜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없던 그 계약을 파기하고 없던 일로 하고 딴 데 가서 이 물건을 팔든지 새로운 길을 못 세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길이 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는 요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요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취소도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일방적으로 할 때는 법에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채권법에 가보면은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 이쪽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해제권도 취소권과 같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아무 사유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왜? 두 사람이 합의한 거를 파기하려면 그 많은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이다. 이때 채권자는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정한 요건하에 계약을 없앨 수 있다. 치소와의 비교 치소권이나 해제권이나 기존 계약을 없앨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요건이다. 치소는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발생해야 되고 해제는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1월 1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중대한 착오사유가 있다. 그럼 요거는 치소사유라고 했죠. 치소권입니다. 근데 만약에 1월 1일날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1월 15일날 중도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요거를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 그거를 우리는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죠. 요럴 때 발생하는 게 뭐냐. 요게 바로 계약 해제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권은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럴 때 계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 그것을 우리는 해제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거는 취소라는 거는 아예 매매계약 체결할 때 근본적인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너무너무 그 하자가 심각하면 입법자들은 그거를 무효라고 그러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취소라고 그런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민법에 어떤 것은 무효라고 돼 있고 어떤 것은 취소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그거 국회의원들이 정해요. 국회의원들이 여러 나라 입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해가지고 요거는 너무너무 하자가 심각하니까 아예 이거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고 야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 판단에 맡기자. 지가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게 해두자. 선택권을 주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판단했다면 그거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취소 사유를 네 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외우셔야 돼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착오에 빠진 자, 그 다음에 사기당한 자, 그 다음에 강박당한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합의해제라는 건데 이제는 계약을 합의하에 없애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일방적으로 없애는 거죠. 취소나 해제는. 요거는 합의하에 없애는 겁니다. 그러므로 합의해제도 계약의 일종이다. 이는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아까 제가 중국집 짜장면 이야기했죠. 짜장면 시켰다가 짜장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짬뽕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보라. 짜장면 매매 계약을 합의하에 해제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국집에 가가지고 사장님 저 짜장면 시킨 거 해제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좀 현실에서는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중국집 사장이 오케이 받아주면 기존의 짜장면 매매 계약은 합의하에 해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없어진 거죠. 그럼 이제 매매 계약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짬뽕을 새로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생각보다도 합의해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아까 이 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합의해제는 합의하에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해제하고 비슷한 것에 해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니까 이 해지권은 이거는 계속적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이 매매 같은 계약을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질문 드려보죠. 지금 이 사람들이 1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2월 1일 날 임대로가 한 번 연체됐습니다. 3월 1일 날 한 번 연체됐어요. 그럼 이제 주인은 나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칼을 뽑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해제라는 말을 쓰면 어떤 불합리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면 이게 공통점이 뭔가니까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해제는 실효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치소는 무효라는 말을 쓰는데 처음부터 없지됐던 계약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이 사람이 3월 1일 날 계약을 취소하지 않습니까? 이 날부터 계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쓸로 올라가가지고 처음부터 계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소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이때까지 임차인은 이날까지 이 집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계약이 없어지면 이게 전체가 다 부당이득이 된단 말이죠. 그럼 법률관계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해제라는 말을 안 쓰고 해지라는 말을 써요. 거칠지 짜죠. 그러면 이 날부터 계약이 비로소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임차인이 이 집에서 살았을 걸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해제하고 해지는 똑같아요. 둘 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상다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차이가 뭐냐?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어지는 거다. 해지는 이제부터 없어지는 거다. 그 차이만 다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5분에 있죠. 해제와 해제의 차이는 딱 한 가지만 다름으로 그것만 알면 된다.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계약은 실효가 되는데 반해서 해지는 해지한 그날부터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것이다. 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전제로 한다. 1년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5, 6월 2달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7월에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살았던 1월, 6월까지의 임대까지 부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해제와 구별하여 해지라고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전쯤 되겠습니다. 일단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